그렇다고 여기에 대아주고 정부에서 썰에는 어른이 쓰다가 저한테 가만히 대충은 마루로 되어 있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는 방위였던 것 같은데. 우리도 맹고 초과집 맹고를 사서 하다가. 작곡 연도가 78년도 7월 24일날.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 쪽은 겨울인데도 겨울답지 않게 눈보다는 비가 상당히 자주 내리는 그런 겨울입니다. 중부 이북쪽으로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쪽은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지속되고 있네요. 지금도 지금 어쩌면까지 비가 내리다가 지금 이렇게 축축한 경북 봉화군을 지금 탐사 중에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곳들이 영상에 담길지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겠죠. 오늘도 힘차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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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chall족 이곳은 경북 봉화군 상운맨이라는 곳인데요 상운맨 설메리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주 깊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상당히 조금 특이한 집들을 짓고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곳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 입구인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한번 잠깐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교회가 설메교회 지금 신도들이 오고가고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잠깐 한번 구경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마을 구경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같은데요 쌍골마을 교회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이쁘게 짓고 큽니다 아 여기 머리돌이 있군요 착공연도가 있네요 작공연도가 78년도 7월 24일날 작공했고 중공이 같은 해 12월 20일날 중공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곳에 이렇게 교회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앞에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아 안에 들어가서 좀 볼 수가 있으려나? 아 문이 열리네 할렐루야 시골에 있는 아주 생각보다 큰 교회인데요 이곳이 옛날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았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좀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가끔 찬송가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목사님이 우리 신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교회가 딱 양지 바르고 상당히 그런 좋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이 교회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78년도에 중공을 했으니까 아마 좀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르모가 오지산골을 다니면서 사찰을 많이 영상에 담기도 하고 간혹가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또 있으면 교회를 영상에 담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교회에서 이곳 설메리마을은 옛날에는 아주 깊은 산골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옛날에는 상겹 까치구멍집이라는 그런 집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흥겹 까치구멍집은 또 어떤 행태의 집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마을 가운데 논이 있는 전형적인 산골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들이 계량이 돼 가지고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는 안내판도 없고 그런 곳이 아 여기가 기네요 여기가 삼겹 까치구멍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하고 또 저기도 또 있고 일단 두 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저 안내판이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알았어 이것이 설메리 갭집 건축정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150년대 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되네요 지봉은 초가였으나 70년대 스레이트로 고쳤다가 앞면이 4칸이고 뒷면이 2칸 규모로 내부 공간이 2줄로 배치된 갭집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스레이트로 새마을운동 때 이게 스레이트로 지어졌다가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가로 다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 정지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타깝게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참 그렇네요 안이 보이시는가요? 안의 규모는 대략집으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해 놔 가지고 옛날 모습은 특히 찾아보기가 힘이 들 것 같고요 여기 이런 문이 있는게 조금 색다르고 그리고 봉창문으로 조그마한 창우지도 이렇게 발라져 있고 이쪽은 이제 광 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거 같아요 아 특이한게 뒤쪽으로 이렇게 덜마루가 나있네요 여기 문이 없는데 문은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이렇게 덜마루가 돼있나요? 방 구조는 전부 다 바닥이 이쪽은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곳이 정지... 아 여기가 정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아 이곳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네요 자 잠깐...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게 당시... 그 집 구조라면은... 아 구조가 참 특이하군요 아... 여기에 보면은 저기 까치구멍집의 전형적인 형태죠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돼 있는게 까치구멍집의 전형적인 형태죠 여기가 안방으로 이렇게 사용했고 아... 실례합니다 아... 천장 났네요 옛날에 다 요만한 천장에서 살았고 저희 어릴때는 요랬으니까 이게 소구시 소가 요게 정지에 같이 요렇게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마루 밑에는 이제 강아지가 살았을 거고 그래도 이렇게 가에 가... 이렇게 어... 탄자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바람은 조금 덜 들어오게 해서 살았던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전체가 다 마루가 아주 상당히 넓네요 그 방이 두 개 아... 겨울에 여기 마루는 상당히 차가웠을 텐데요 여기도 광으로 사용했고 방으로 사용했는데 마루로 깔아 놓은 건지 이게 옛날 그때 그대로 보울이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이 마루가... 이렇게 대청은 마루로 되어 있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는 방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만 시원하게 썼던 방이었던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여기 방으로 사용했던 거는 두 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다행히 뒷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은 여기 오시게 되면은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고 노르모티비 영상으로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볼까요? 여기는 광으로... 아... 여기는 광으로 사용했네요 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작은 비의 종군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 방마다 굴뚝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네요 아... 옛날에 요... 아... 집이 썩으면... 옛날에 요게... 겨울에는 새가... 이 차 밑에 들어와서 자거든요 미영새라고... 그럼 그 미영새가 들어오면 그거 잡으려고 여기 비로포대 딱 빼고 막 꽂은 키로 쑤시면... 새가 떨어지면 자꾸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이런 집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순수 뱃집으로 했어요 이렇게 미영을 엮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문화재입니다 아... 집이 아주... 음...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찾아오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후세들에게 많이 좀 알려져 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집 또 짓고 살았다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복원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또... 저기는 또 특이하게 지어진 또... 삼겹 까치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전부 다 저런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에 지금은... 저... 78년도에 지은 교회도 있지만은 저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마 그때는 상당히 여기가 깊은 산골 오지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데 조금 힘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 요 원래 고향이십니까? 예 그럼 요 잘 아시겠네 예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마을이 저런 집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맨 그 초과집 맨 그리 살았어요 아 초과집인데 초과집 하다가 맨 큰집인데도 초과집으로 하다가 계량해갖고 쓰레터집으로 아 쓰레터 예 옛날에 그때는 요 몇 호 정도 살았어요 많이 살았겠다 그 당시는 세마 빼고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어릴 때 한 140-150포 살았어 요 세마 빼고 요 세마 빼고 요 일반 빼고 엄청 크구나 말이 요 지금 말뜻 깼어요 아 지금은 뭐 몇 호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죠? 70포 아 지금도 70포 70포 저 아래까지 아 저 아래까지 저 아래하고 들어온 세마 아 그거까지 다 이 설멸입니까 이전에는 그 빼고도 여기만 140포 여기만 우리 아버지 그때 반장질 할 때 그때만 해도 140-150포 된다고 차가 옛날에도 좀 들어오고 그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옛날에는 안 들어왔지요 그냥 걸어 댄거다가 한 몇 년도로 아이고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미야깎길 조금씩 댄거다 그래 이제 세마을운동 벌어지고 하고 길이 넓혀지고 그래가 넓혀졌네 그죠? 그래서 버스들었는데 고살치네 여기는 장보러 가면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 장에 가면 봉화장 상원장 아 봉화장 이전에 상원도 상원장 썼고 상원장도 썼습니까? 옛날에는 썼고 봉화장 가고 영주장 가고 아 저길로 저 산으로 아 이 산으로 넘어다니고 옛날에 이 길이 없으니까 예 이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없고 이 길이 좀 가까웠나 보죠? 장에 가기 장에 가기엔 가깝죠 아 그러니까 다 이리 다리구나 여기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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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2등 3등 넘어야 그래갖고 저리가 넘어갔지 그래 참 그 당시 우리 어머님들 아니었으면 10대에서 12대에서 이거 봉화장 영주장 다 팔았고 남자들은 짊어지고 가고 여자들은 입고 가고 그때는 여기 뭐 주로 뭐 장물을 뭐 심어서 해보셨습니까? 여기 뭐 장물이 뭐 인잎벼 배농사 짓고 아 배농사 짓고 꽃이 조금 짓고 아 고추 콩 다 그런거다 그렇죠 그래요 교회 잘 다녀오시고 그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국에 왔습니다 저희집에 지금 복원되어 있는 집에 옛날에도 저렇게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지 아 조금 복원하면서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그죠 시집살을 우리 어머님 여기 사셨구나 시집살을 우리 어머님 여기 사셨구나 시집을 그리워 왔는데요 아 여기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열여덟 배에 이리 와시하면 팔십 서 있겨네 아이고 칠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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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가까이 됐네 그죠 가까이 됐지 그럼 칠십 년 또 여기 그냥 어디 안 가시고 계속 이 마을에 사셨네 이야 이 마을에 산 저거 그 시간 집 사다가 이리 올라왔지 아 완전히 이 마을에 산 정인이시네 이 마을에 뭐 옛날에는 절인집이 전부 다 뭐 거의 다 절였다며 이 마을에 눈물이 이렇게 어린 그런 추억들이 많으시네요 어르신들이 여기도 보니까 집은 좀 비어 있고요 여기도 여기도 보니까 외집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요즘은 토지거래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이런 마을에 들어와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적응하기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아 자 여기 방금 인터뷰를 나눴던 어머님 시부모님이 사시고 이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 집을 보면은 계속 많은 생각이 날까요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러네요 이 집은 아 아까 처음에 봤던 아 까치 구멍집하고 조금 틀리죠 아 여기도 아 저 밑에 거는 겹 겹집이고 이거는 봉화설멸 삼겹 삼겹가채집이네요 이게 삼겹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멸의 삼겹가채 구멍집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옥녀봉이라고 하네요 아 아 1820년 무릎에 들릴 때 그것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아 조금 전에 갔다 왔던 교회에서 교회에 지금 종이 울리고 있네요 하하 자 여기도 어 비슷하게 외행은 똑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사셨던 또 분이 만나가지고 또 집을 직접 또 안을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잠깐 한번 기다렸다가 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집을 또 오픈을 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옛날 그대로 지금 보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예예 맞아요 옛날에 살아있을 때 그대로입니까 예 아 이야 이야 여기는 정지가 이렇게 소 아 소 예 마구 마구 여기 옛날에 소주길을 가마솥 가마솥 아 맞아요 여기는 강아지들 들어가 살았고 옛날에 영당 아 여기가 이제 우리 밥 해먹고 제가 옛날에 우리가 여기 밥 해먹고 가마솥국석 이게 아 이야 이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우리 선생님은 잘 살았다 이렇게 찬장도 아주 찬장 이렇게 판자로 맞춰서 사셨으니까 그죠? 아니 그때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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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멍을 덜어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까치집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까치집이 여기있잖아요 아 저 위에 네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구요 여기에 불을 넣으면 연기 빠져나가라고 양쪽에 연기가 나가요 그래 까치집이라고 아 근데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애는 별로 추운 것도 몰라요 그렇지 어릴때나 그죠 어릴때나 그 지푸로 넉엘 해놓으니까 별로 추워요 아 그렇구나 요거 우리 어른들 계시던 방이네요 참 옛날에 천장이 낮았어요 그죠 지금 보면 참 귀한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손때 묻은 그런 곳들이 참 귀한 이런 곳들이 정말 요대로 계속 좀 오래오래 보존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사은계가 첨벙지어간거는 한칸하고 옛날에 두칸이거든요 아 두칸 그래서 사은계가 첨벙지더라구요 아 네 그래서 저 문이 두개네 각자 우리 선생님은 어느 방에서 이쪽 관에서 스컷습니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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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이 또 있네 야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금 소니까 여기 달아낸거예요 야 방이 그래도 상당히 좀 세 개 있으면 상당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사실 방 한 개 두 개 짜리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야 그냥 백장 야 그 안에 넣어 놓고, 설대모어, 피박과자, 이게 다락이고. 이런 다락에서 어른때 추억이 좀 많으실텐데. 아니다요. 여기서 여기 모사지능 기구같아 넣어 놓고. 아 기구. 곡식은 여기 넣는 데가 아니고? 예. 곡식은 이전에 있었는데, 여기 뒤지가 있고 조절 모체가 있었어요. 아 그 집은 이제 며칠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집을 여기 저어서 있잖아. 그래 이 문화재로 넘어가서 철로를 다 해버렸잖아. 아 그래 이 본체만 이렇게 보물이 된다. 그쵸? 그때는 디지하고, 모체, 모체라는 게 다 있었고. 그때도 옛날에 보면 집이 요가 상당히 높았다. 그죠? 아 높았죠. 높으니까 좋다. 그래 이제 여름에는 입만을 잘 넣어놓으면은. 아하하. 그럼 바람 아주 시원하겠네. 선풍이 어스러워야 시원했어요. 예. 그렇죠. 집도 또 이렇게 골지하고 바람이 요렇게 들어오겠네. 그쵸? 네. 통과해도 시원하게. 네 그래. 아 우리 선생님은 참 그래도 복 받으셨네요.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보궐이 되어 있고. 그죠? 아 그 때문에 마을이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죠? 좀 마을에서는 조금 힘들죠. 이런 게 있어만. 그렇다고 이 여기에 대가지고. 예. 전부에서. 동네를 위해서 다 먹으리로 해줌던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거울 땅걸 하로 뭐하고. 너무 많기때문에 얼마든지 바로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동네에 안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는게 관리를 하고 동네에 그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어떻게 넣었냐면 넣었네요 동네 마을 마을을 아주 참 어려 써라 그럼 나와 여쭤라는데 그것도 없이 그리만 이게 매란다잖아요 우선의 태양열 같은거 막 이런것도 안되잖아요 아 그것도 지금 허가가 안되네 그죠 아 이거 500며라니까 직선으로 500며라 해버릴까요 더 넣으면 더 넣으면 안되는거요 그래서 마을민들의 은성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높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 해로 등넘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직선으로도 500며라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500며라니까 안되잖아요 참 그런거 좀 완화를 좀 하고 현실에 맞게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만 그냥 그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거에요 마을 주민분들에게 사실은 혜택이 돌아가야 문화재가 보존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잘 오랫동안 보존이 될텐데 하나만 생각하고 두개를 생각을 못하는거 같아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진짜 아주 오래전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올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 난로 딱 놔주고 하루하루 타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이거 아주 땜빵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 왜냐면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구형생이 빠져버린거는 다친단 말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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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땜빵하고 이게 71년도 제가 땜빵을 한거에요 아 71년도 1월 뭐 이렇게 돼있네요 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 참 이야 그러게요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여기가 구형이 개구멍이 있었어요 아 개구멍이? 개가 올 내로 문 닫았다고요 네 그렇죠 저거 들어왔다고 개가 아까 전혜님께서 밑에 들어왔다고요 저희는 개 여기서 키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개가 다 닫고 나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럼 여기는 뭐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먹었습니까? 여기 앞에 이제 저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아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물이 없어졌네 아 예예예 아 마을 전체가 이제 공동우물로 그때 물을 묻었네 그죠 그래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소양 까니까 아 예 여기 소 오줌 넣으면 요 오줌 나와요 아 요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까? 네 요건 막혀 있었어요 아 막혀 있었고 아 요렇게 구형하고 아 돌잇개도 있네 예 아 돌잇개도 있네 돌잇개도 있고 여기 또 여기가 부엌이 있었어요 아 부엌이 아 그래서 불을 넣어서 아 요 아궁이가 있어서 그릇에 불을 넣어야 따시니까요 예예예 아 디안도 아주 네 아이고 저 쓰레에도 있고 뭐 옛날 게 많네요 쓰레는 예 저 어른이 쓰다가 아 아 아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사다리 그죠 어 만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놔뒀었었어요 아 맞아요 정기 예 기완금 지게 예 썰 썰 썰 썰 아 야 야 이거 다 오래가 뭐 야 야 뭐 인기 누른다니까 요새 젊은이 막 모르거든요 예 나무로 산에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네요 예예 참 오래겠다 저도 이거 참 학교 다닐 때 많이 지게 짓는데 그 단계는 여기 뒤에 네 여기 여기 또 굴이 좀 있었어 아 굴이 그게 뭐 긴치통 갖다 놓고 아 그랬네요 그죠 선생님 어릴 때 추억을 잠깐 좀 한번 이야기 해 주신다면 학교 다니고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 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요 학교는 어디로 다닐습니까 요 상문 요 초등학교 아 거리는 얼마 정도에요 요 심리대요 4킬로 다 그래 다닐죠 예예 4킬로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은 어 막 책가방에 들러미고 막 막 쭉 썼더래요 아 그렇지 예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오후 되면 저 등에 저게트 그거 뭐야 운동도 하고 사람 아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아 지금도 요번께 집이 비어있는 것도 있는데 네 있어요 네 외부사람들이 조금 좀 들어옵니까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포지거래가 안 돼서 그러나 아니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집이 이제 마음대로 정첩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좀 풀리면은 그죠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그죠 땅도 안 됐지 자 이 건물도 안 됐지 자기 나름 들어가지고 나름 땅을 쌓아 두고 나름대로 건물에 질락이 그것도 몇 개 안 됐지 그게 이래밖에 안 되니까 아 아 여기 집을 해밖에 안 됩니까 아 무조건 기와모양으로 일단 지붕도 얹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전넘에까지는 도요 모헤 전넘에까지도 사방그레 저 아래까지 500m 까지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봉화군 상훈면 설멜이라는 마을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살았던 그런 상겹 까치궁집이라고 합니다 연대가 거의 한 170년가량 됐다고 하시는데요 이곳에 사셨던 또 우리 선생님께서 다행히 저하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문까지 오픈해 주셔서 안에까지 세세하게 구경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의 말씀도 해 주시네요 제가 누누이 이런 문화재를 영상에 담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정말 문화재는 문화재층에서만 관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그 문화재는 문화재 가치로써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여기에 사셨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을민들에게 뭔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재가 좀 오래오래 남아 가지고 저희 후세에게도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우리 문화재층에서도 앞으로 문화재층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지역민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지역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함께 문화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이 하루속히 개정이 됐으면 하는게 노르모 바람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오지 새로운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